자, 이제부터 노몰로그 Q&A를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차분해보이고 거의 집에서 많이 누워있는 편이고 그냥 크랙 잘 꼽힐까요? 장겹빙은 아니고 좀 애삐지는 스타일인데요. 긴장이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제일 많았던 질문은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저희는 우선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저희가 동갑이거든요. 저를 꼬셨죠? 부정할 수 없는데 맞고요. 해가 바뀌면서 저희 나이가 새로운 그룹에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MT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갔죠. 근데 제가 갔을 당시에는 교회 간지 너무 얼마 안 된 상황이라서 정말 뻘쭘하게 그리고 약간의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고 저는 이렇게 쇼파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굉장히 차분해 보이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연기했습니다. 차분하지만 굉장히 차분해 보이고 되게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괜찮은 애가 있네 이렇게 하고 지나갔고 같은 나이 친구들끼리 같이 놀기도 하고 카페에서 수다 떨고 이러면서 좀 친해졌어요. 많이 친하진 않았지 사실? 안 친했죠. 많이는 안 친했지. 그리고 나서 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먼저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었고 그리고 전 좀 이따가 이제 다 마치고 고속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옆자리에 앉아서 야 이제 누가 마음에 들어? 난 누가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 나는 얘가 마음에 든다. 현재 남편. 이랬더니 그럼 연락해봐라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쿨한 친구예요. 걔가. 걔 덕분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남자한테 먼저 연락을 했죠. 난생 처음. 진짜 난생 처음으로 연락을 했고 근데 얘가 답이 없는 거예요. 한 4시간 5시간 동안 답이 없는 거예요. 밤이 될 때까지. 그래서 와 얘 진짜 내가 안 일십 당했구나. 안 일십 당했구나. 안 일십.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괜히 했다.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연락 오더라고요. 그 교대 근무 때문에 밤에 일을 해야 되니까 낮에 자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연락이 됐고 제가 또 용기를 내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해서 처음 밥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되게 잘 통하는 거예요. 너도 그랬지? 얘기는 잘 통하지. 어 얘기는 잘 통하고. 그랬는데 얘는 처음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연락을 하니까 아니 얘가 무슨 교회 오자마자 남자한테 연락하냐 꽃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꽃뱀까지는 아니지. 꽃뱀은 아니고 좀 여자 뭐지 그냥 뭐 좀. 아무튼 그랬는데 얘기가 잘 통해서 이제 연락하게 되면서 사귀게 됐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이제 사귀다가 이제 정이 들고 그런 사이에 와이프가 이제 좀 몸이 안 좋다. 한 100일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말했던 거 같아요. 아니요. 뭔가 빨리 말했어. 아 엄청 빨리 말했나? 제 기억에는 이제 정은 다 들었고 이제 사귀고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그때 말을 했죠. 뭐 별거 아니겠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거 별게 아닌 게 아니구나. 마음을 정했으니까 사람이 아프다고 헤어지고 이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죠.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한테 안되겠다고 말을 했는데 나잉이 울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 안되겠다. 찾아갔고 나잉이를 달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도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아픈 것 때문에 누군가를 안 받아준다? 이거는 아니다 싶으셔서 그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이거 유튜브는 사실 되게 예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지고 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였고 생각을 한 이후에 한 몇 년 후 이제 시작하게 됐죠.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투석하고 이식까지 계획을 하게 됐는데 이식하기 한 일주일 전 병원으로 가기 일주일 전쯤 아 이제 해보자 이래서 찍게 됐고 그 영상이 바로 첫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 신장이 안 좋아진 시기와 이유 그리고 투석을 하게 된 이유 저는 루프스라는 희귀성 란치 질환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여러 가지 형태들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루프스 신염이라고 하는 신장 질환을 갖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미한 질환으로 시작했고 이후에 특별히 나빴던 적은 많이 없었어요. 거의 정상처럼 생활을 했고 근데 조금씩 조금씩 수치가 나빠졌던 것 같아요. 한 번 안 좋아진 신장을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상하게 결혼을 하고 나서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제가 약 부작용으로 밥도 잘 못 먹고 굉장히 소화도 안 되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좀 더 나빠지지 않았을까 영향이 좀 부족해서 굉장히 말랐던 상태로 한 2년 정도를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안 좋아졌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석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의 수치들이 상향선이 정해져 있는데 저는 그거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치였는데도 루프스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나빠질지 모른다. 그래서 팔 혈관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특히나 저는 뭐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으니까 팔에 흉터가 남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계속 계속 버티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너무 차서 막 숨이 너무 차고 힘들어가지고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그때 약간 공황장애인처럼 막 응급실에서 숨도 못 쉬고 콧줄 꽂고 막 호흡기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신장내과 선생님이 지금 카테터를 꽂아서 응급 투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투석을 시작하고 카테터로 한 석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다가 결국에 왼쪽 팔에 혈관까지 만들어서 딱 1년 투석하고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이식 후의 생활 그리고 음식과 건강 관리 팁 사실은 그렇게 전 특별히 막 엄청나게 조심하거나 신경 써서 지내고 있지는 않아요. 원래 성격이 좀 그렇기도 하고 제가 그나마 제일 신경 쓰는 거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 원래 제가 성격이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면서 좀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큰 일은 걱정 안 하고 작은 일을 걱정하는 편인데 작은 일을 걱정하는 편인데 뭐 그걸로 인해서 많은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니까 지금 20년 가까이를 이제 약을 먹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생활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먼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 좋은 생각이 많이는 안 들거든요. 뭐 언젠가는 뭐 어떤 수술도 해야 되고 이식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투석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 자체를 평소에 거의 안 하고 그냥 약간 앞만 보고 산다고 해야 되나 한치 앞만 보고 산다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고 심플하게 매일매일을 지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생활은 제가 국이나 찌개류는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고 집에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없고 만약에 먹게 된다면 국물은 거의 안 먹는 편이고 항상 남겨요 국물은 운동은 남편이 항상 운동 만능주의자라서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 예전 직업과 직장에 관련돼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몇 가지 일을 했었어요. 우선 제 전공은 대학 때 전공은 시각 디자인이고 그래서 댓글에 뭐 디자인 관련 일을 하시냐 이런 댓글이 꽤 많았는데 영상 만들거나 지금 이 버터버핀 티셔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손쉽게 그나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첫 번째 직업은 승무원이었어요. 대안항공 승무원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면접을 봐서 바로 붙은 거예요. 저도 바로 붙을 줄 몰랐는데 자랑이 아니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 너무 짧게 일해서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짧게 일해서 그 회사에 죄송할 정도로 좀 짧게 일했는데 아무튼 몇 개월이 됐어요? 쉿 그리고 제 두 번째 직업은 여성 의류 쇼핑몰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년 반 정도 했었고 리넨송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꽤 잘됐었어요. 잘됐지만 그때 집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됐고 그다음에는 제가 가죽공예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죽공예를 왜 시작했냐면 옷을 하면서 뭔가 남이 만든 옷을 파는 것 자체가 저한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들기는 좀 그렇고 제가 가방도 좋아하고 신발도 좋아하니까 가방을 그러면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려면 내가 가방의 기본부터 알아야 된다. 서울에 있는 가죽공예 아카데미를 가서 직접 손으로 만들고 패턴도 뜨고 하면서 배우게 됐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손으로 만드는 가죽공예를 자체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튜버의 길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해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바로 MBTI 남편이랑 저 둘 다 MBTI 궁금해하셨는데 저는 ISFP 남편은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정말 극과 극의 성향이에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타인에게 약간 무관심한 편이고 에너지가 좀 적고 집에서 누워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너무 부지런하다 어떻게 노물로구님 이렇게 부지런하시냐 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은 제가 움직인 것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집에서 많이 누워있는 편이고 남편은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고 목표를 정하면 꼭 실천해요. 실천해서 굉장히 저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ISFP인 분들은 아실 텐데 목표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는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리고 좀 어떤 일이 있을 때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다가 끝에 가서 불살라서 하는 스타일. 그래서 영상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불살압니다. 많이 불살압니다. 거의 당일에 바로 전에 영상 추출해서 바로 올리는 격이죠. 근데 이게 절대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래도 남편이 사람에게 순수한 관심을 가진 이런 유형으로서 저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 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주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오케이. 추천하는 영양제나 음식이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사실 신장이 조금이라도 나빠진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제가 가끔 비타민 D나 오메가3 이런 거 먹어도 되냐 이라고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안된다. 무조건 안 먹는 게 좋다라고 하세요. 사실 제 생각에도 그게 맞고 신장은 뭐가 들어갈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영양제 뭐 한약은 절대 금물이고 약 특히나 음식도 신장이 좋은 음식 이런 거는 사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신장이 나빠진 사람에게는 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추천하고 건강음료 뭐 ABC 주스 ABC 우선은 엄청 울고 울고 나면 약간 시원해지더라고요. 울고 나서 드라마나 아무런 생각 안 해도 되는 뭐 넷플릭스 같은 걸 봐요. 영화가 아니고 무조건 시리즈물 그래서 꼭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면 내 자신과 굉장히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봐요. 그런 거 안 보고 미쳐만들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뭐 SF불이라든지 아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배경 그런 거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잔인한 거 잘 보시면은 뭐 브레이킹 배드 브레이킹 배드 맞나? 그렇게 보고 나면 약간 머리가 깨끗해진다고 웃긴데 현실에서 동떨어져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기분일 수 있지만 그냥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이라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힘들어 해봤자 어떻게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고민해봤자 답답하고 그래서 더 생각을 안 나게 되고 그래서 더 심플하게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대단한 성격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난 성격 같기도 한데 진짜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그렇게 시리즈물 하나 빠지고 나면 딱 멀쩡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그렇고 좀 사소한 행복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엄마랑 같이 병원에 정말 오래 입원했던 적이 있어요. 1년 동안을 3개월 있다가 퇴원하고 한 달 있다 퇴원하고 이런 게 반복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랑 저 너무 힘들었지만 그냥 웃기도 많이 웃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너무 아팠고 힘들었는데도 그냥 그 순간에 즐거움 행복을 찾으면 그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결국 그래서 너무 슬프거나 우울할 때 그 기분에 함몰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막 우울할 때 막 일기 쓰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 왜 이럴까 이렇게 하기보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 말고 다른 거에 더 몰두하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싸울 때 어떻게 푸는지 저는 싸울 때 비즈니스 스타일인데요. 와이프는 이때까지 한 번도 화낸 적 없고 한 번도 삐진 적 삐진 적은 한 번 있나? 뭐 아무튼 거의 삐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좀 잘 삐지는 스타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잘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나지도 않고 삐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제 생각이고 저는 삐지고 나면 원래 말 안 하고 이랬었는데 처음에는 상대방의 탓을 혼자서 계속 하는데 입을 닫고 계속 혼자 있으면 제가 잘못한 게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 한 쪽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도 잘못이 있으니까 또 미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나중에 또 제가 항상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 친구는 또 그냥 아까 전 성향처럼 잘 받아주고 그럼 또 제가 또 그 고마움 때문에 더 잘하고 또 더 미안해하고 아무튼 늘 그렇게 하면서 또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제가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늘 대화로 또 서로의 감정들을 확인하면서 또한 이유들을 확인해 보면서 그 이유를 찾고 서로 하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체중 유지 비결을 물어보신 분이 좀 계셨는데 사실 체중 유지 비결이라고 좀 그런 게 제가 이식 수술하고 7kg가 쪘거든요. 그래서 물론 7kg 찐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노력하고 있어서 약간 빠졌는데 많이 쪘다. 많이 쪘죠. 사실 저는 저희 엄마도 그렇고 아침 일어나면 무조건 체중을 재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유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왜 그 다음날 무섭잖아요. 확인하기. 무서워도 올라갑니다. 저는 체중계. 그래서 진짜 많이 쪘네. 이러면 오늘은 좀 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거의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게 되고 있어요. 베이킹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베이킹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참고하는 책이나 영상 그리고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사실 베이킹이 처음에는 제가 이식하고 나서 건강한 빵과 건강한 맛있는 것들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초창기 제 베이킹 단독 영상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키토식 그리고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베이킹들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 진짜 버터 밀가루 이런 거 들어간 거를 하고 싶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힘든 데도 재밌어요. 서서 해야 되고 손목도 아프고 한 데도 너무 재밌어서 지금 5분까지 들여서 하고 있고 참고하는 책은 사실 책을 사긴 샀는데 한 번도 따라해보진 않았어요. 거의 그때그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계속 다른 영상들이 뜨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 맛있겠다. 이러면 저장해놓고 다음에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은 제가 워낙 원래 제과류를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먹으려고도 하고 나눠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해서 더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만들면 저희가 안 먹고 다른 사람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 먹었다면 체중 유지를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카페 차리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여쭤보셨는데 카페는 제가 이렇게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도 절대 못 차리지 않을까 싶고 사실 저는 베이킹을 너무 좋아해서 따로 어떤 작업 공간을 얻어서 하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서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만약에 아주 희소한 확률으로 뭔가를 하게 된다면 온라인 디저트 샵을 하지 않을까 택배로 하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우선은 저의 꿈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주방 도구들 어디서 사는지 많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딱히 정해진 곳이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검색해서 예쁜 거를 사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할 때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관련해서 많이 뜨거든요. 예쁜 게 있으면 지금 안 사더라도 저장해 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찾아보고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 같은 경우는 제가 무광의 도자기 느낌의 그릇들을 좋아해요. 그런 것들도 도자기 그릇 이렇게 검색해서 사거나 아니면 그것도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찾아서 사는 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장해 놓은 게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저는 거의 W컨셉이나 29cm 같은 곳에서 사고 만약에 딱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제품명을 복사해서 네이버에 붙여넣기 해서 최저가로 사는데 보니까 거의 원래 제가 봤던 데가 저렴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쿠폰이나 정립금 적용해서 하면 제가 원래 찾았던 곳이 제일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버터와 어핀이에 관한 질문인데 자 이제부터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해볼게요. 잠시 под